이렇듯 보면 뱃살이 다 형태가 다 달라요. 글쎄 말이에요, 그렇죠? 우리 특히 이용식 선생님이 보여주신 오늘 그 뷔페의 뚜껑은 저한테도 참 인상 깊은 정말 전형적인 건데 이렇게 지방이 쌓이는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모양이 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. 실제 우리가 흔히 보는 형태를 제작을 했는데요. 여기 보시면 이 형태가 아까 이용식 선생님이나 운영 선생님 같은 형태로 황아리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큰 뚜껑같이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 솟아있죠. 그리고 선생님 두 분 한 번 만져보시면 이 피부 밑에 만져지시나요? 그 러브 핸들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용식 선생님은 잘 안 만져지실 거예요. 그 피하에 있는 지방은 만져져요. 이거 다 만져져요. 그런데 운영 선생님은 이제 피하지방 그게 피하지방인데 그 안에 내장 지방, 피하지방 다 있으신 거고 우리 이용식 선생님은 잡히시는 게 없으시고 남자들은 피할 지방이 없으니까요. 제 건 다 숨어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잡으면 잡히지 않는데 이 내장 안에 있는 지방은요. 잡히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잡을 수가 없는 러브 핸들이 없지만 그 내장 안에 비만, 그러니까 내장 비만이 아주 전형적이고 누우면 볼록한 게 안 떨어지는 거죠. 이렇게 옆으로.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아까 우리 이호선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커튼. 너무 그렇게 리얼하게. 아니 어떻게. 혹시. 그러니까요. 보셨어요?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볼 수 있는. 특히 우리 중년 이후에 여성들의 배가 이렇게 생기는데요. 저희가 이제 아래쪽 1단입니다. 여기가 1단. 1단 커튼 언제 나오죠? 이거는 노력 안 하면 생리적으로 어떤 여성이든지 아랫배는 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아래에 잡히는 피하지방이 있다가요. 나이가 들면서 완경이 되잖아요. 그럼 이제 2단이 올라갑니다.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나이가 드시면서 3단까지. 그래서 2단, 3단은 배꼽을 중심으로 위에 있는 지방인데 이게 바로 내장 지방. 아까 문영 선생님이 잡히셨잖아요. 여기 피하지방이 생기고 그 안에 내장 지방까지 생기면 이렇게 여러 겹이 생기는 거라서 사실 아래 1단만 있는 건 보기는 흉하지만 2단, 3단으로 올라갈수록 내장 지방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더 건강에는 유해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.